사무엘상 1장 9절부터 18절을 합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신루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때에 제사장 옐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그 의자에 앉았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가로대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중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중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 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통하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한나가 대답하여 가로대 나의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오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중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하미니이다 엘리가 대답하여 가로대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가로대 당신의 여중이 당신께 은혜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15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여호와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라고 한나가 말하는데 이것을 제목으로 삼아서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기도 하나님 앞에 내 심정 내 마음 깊은 곳을 통한 기도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4월은 특별히 무슨 기도회입니까 전혀 관심이 없고 전혀 뭐 금요기도회지만은 4월달을 제가 4주 동안 인도하게 되는데 소주제를 주님과 함께하는 골방기도회라고 제목을 잡았어요 골방이란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흔히 쓰는 방이 아니죠 안방 건너방 무슨 방 무슨 방 있지만은 잘 쓰지 않고 잘 드나들지 않는 좀 그런 소외된 방 잘 드나들지 않는 방 사람들이 관심 갖지 않는 방이에요 그리고 크지 않은 방이에요 골방이 그곳에 들어가면은 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차갑고 위풍도 있어서 위로도 춥고 아래도도 춥고 그리고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할 때는 불이 없거든요 그래서 깜깜하거든요 그래서 담적이 약하면은 골방기로 들어갔다가 귀신 들려 나옵니다 탐욕이 없으면은 요즘은 기도원들도 시설이 잘 돼 있지만은 그전에 보면은 그 기독굴이라고 있잖아요 들어가면은 굉장히 음침하거든요 악취가 납니다 왜냐하면은 기도할 때 침이 막 나오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막 기도하기 때문에 별 침이 다 있거든요 딱 들어가면 침 냄새 아시죠 그리고 딱 무릎 꿇고 앉으면은 제 키가 이제 179인데요 앉으면은 머리가 천장에 딱 거의 닿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면 걸리고 양쪽에 앞에 딱 벽이 있고 조그만 방이에요 기독굴에 들어가죠 그럼 골방 왜 기도할 장소가 많은데 예배당도 있고 부흥집회를 인도하는 그 대강당도 있고 또 소규모 방도 있고 오십룸도 있고 복음관의 각 방들도 많은데 왜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 되는가 그것을 과학적으로 따지면은 답이 안 나옵니다 합리적으로 따져도 답이 안 나와요 왜 골방 들어가서 기도하죠 주님께서 골방에 들어가라고 했으니까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과학적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가진 믿음은 학문적으로 서론 본론 결론에서 딱 답이 나오는 그러한 믿음이 아닙니다 주님이 하라 하시면은 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미쳤다고 그래요 우리 보고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이 과학이 발달된 세상에 학문이 발달되고 의학이 발달된 세상에 비과학적으로 비상식적으로 비학문적으로 그렇게 매달릴 필요가 뭐 있느냐 마음이 허전하면은 취미 정도로 그냥 종교생활 정도로 가볍게 예배드리고 주일 한번 오고 찍고 가면은 되는 거야 다 출석으로 인정해 주님께서 그 소리에 귀담아 들으면 큰일 납니다 인정 안 합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시면은 아멘하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때부터인가 우리 고집이 세졌어요 믿음이 깊은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자기 고집이 센 것을 믿음이 충만한 것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남의 말 안 들어요 옆에서 권고해도 말 안 들어요 목사님 뭘 하셔 좋은 사장님 뭘 하셔 나도 다 주님하고 소통하고 있어 아무 말 안 듣는 거예요 그러면 또 할 말이 없죠 주님하고 소통하고 있다는데 뭐라고 말합니까 주님께서 너의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골방은 나밖에 없거든요 조그만 방이라 다른 사람 가족들도 몰라요 안보 문을 딱 닫다 버리면 그래서 조용한 중에 은밀한 중에 은밀하다는 게 뭐예요 공개되지 않고 감추어진 거잖아요 감추어진 곳에서도 내가 혼자 기도할 때에 가족들도 모를 수 있고 구역 식구들도 모를 수 있고 다른 사람들이 내가 기도하고 있는가를 알지 못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누가 보세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보신다 은밀한 중에 너를 지켜보시는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으신다 이것을 우리 주님 예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의심이 됩니까 안 되죠 주님이 말씀하신 것에 반론을 제기할 분이 있었습니까 없습니다 그래서 골방에 들어가라는 것은 큰일 났네 시설이 대강당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골방에 하나씩 들어갈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시간 함께 모여있지만 육신의 눈으로 함께 있는 것을 보지 마시고 예배 중에도 마찬가지고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주님과 나와의 온전한 소통이죠 왜 이것을 말씀드리냐면 오늘 한나의 기도가 그러한 것이거든요 심정을 통한다 내 심정을 통한다 오늘 이제 찬양을 들으면서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을 했잖아요 물론 여기 성경에도 있어서 깜짝 놀랐어요 내 설교가 노출됐다 생각했죠 깜짝 놀랐어요 오늘 읽은 말씀 중에 10절이 있잖아요 10절에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라는 구절이 있어서 이것을 설교 본문 중에 하나 있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이걸 공개한 적이 없네 정보력이 엄청나다 생각했죠 영적 정보력이 27살, 8살 때 같아요 결혼 전입니다 신학을 막 시작했을 때예요 조그만 개척교회라 충만하게 성도리 모이면 한 11명 충만하게 모이면 이사정, 저사정 핑계대고 안 나오면 한 6명 모이는 그러한 교회에서 그 목사님이 나름대로 주님께 받은 사명 때문에 자기 교회에서 신학생 한 명을 배출한 것을 기도하면서 그 재정이 없는 곳에서 저를 신학교 군에 서서 학비하고 교통비를 다 대셨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내려가서 내려가서 서울서 한 주 안하고 내려가서 토요일 주일 사역하고 또 월요일 아침에 올라오는 것을 무려 3년을 반복했거든요 결혼 전에 20대 중반 후반 때 대학 졸업하자마자 반주자도 없어요 피아노 반주자 자체가 없죠 그래서 할 수 없이 이제 피아노 전공하신 분을 픽업을 해서 페이를 주고 시킬 수밖에 없는 그러나 그분이 약간 마음이 변덕이 오면 그날 주일은 무반주로 충만하게 또 예배 드려요 음이 가지각색으로 개성이 강한 찬양을 드리게 됩니다 목사님 따로 사모님 따로 성성을 따로 전혀 화음이 안 맞는 10개의 화음이 구성돼서 막 나오는 물론 피아노 친다고 해서 화음이 맞는 건 아닙니다 괴로웠어요 진짜 괴로웠다 우리 홍 목사님처럼 키타를 잘 치지는 못하지만 키타를 둘러매고 충만하게 막 11명 있을 때 또는 6명 7명 있을 때 불렀던 많은 찬양 중에 하나가 괴로울 때라는 계속 끝까지 부르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한 단어다가 다음 코드를 잡기 위해서 좀 쉬거든요 이 코드가 뭔지 몰라서 좀 쉴 때 같이 쉬어요 성도들이 노래를 안 하고 같이 쉬어요 기다려줘요 굉장히 예절이 바라요 충청도는 예절이 바랍니다 인도자가 쉬니까 같이 쉬어요 그러다가 또 이제 슬플 때에 같이 슬퍼지고 그러죠 그게 생각나더라고요 근데도 웃으면서 재미있게 여유있게 찬양을 하지 못했어요 주님 앞에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 저밖에 없었어요 못 지지만은 어머니 목사님 사모님 목사님의 여동생 여동생 가족들 이렇게 해서 개척교회니까 한 가정의 시험들은 큰일 나요 다 행글돼서 우르르 나가버리니까 거기서 찬양을 할 때에 골방 찬양이라는 걸 아세요? 골방 찬양 주님과 소통하는 찬양 그때 경험을 했었고 제가 작년에 아프리카 가나를 가서 여기도 같이 간 성교단이 있지만은 그 열악한 환경 가운데에 골방 찬양을 준비하면서 골방 기도하는 가나의 성도로 보았어요 직군자들은 어떤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했다는 것이 아니라 공개된 장소지만은 비가 억수로 쏟아지고 천둥, 번개가 치는 그러한 첫날 집회였었는데 당연히 올 수가 없죠 어마어마하게 비가 쏟아졌거든요 천둥, 번개지 그러나 아무도 걱정하지 않아요 주최 측에서 아무도 걱정하지 않고 두리번거리지 않고 서로 속닥이지 않고 그 시간에 찬양단들이 한 곳에 모여서 서서 계속 한 명 리더가 막 기도로서 못 알아듣지만은 기도로서 막 같이 기도하고 하면서 그들 십여 명이 모여있지만은 각자가 다 골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어요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주님께 어디에 소통하는 것 같은데 주님께 완전히 몰입하면서 그 잔양하는 모습이 정말 이곳은 우리가 선교를 하러 왔는가 우리가 가서 은혜를 받으러 갔는가가 구분이 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에 선교는 누가 누구한테 주는 것이 아니라 선교 간 사람과 선교지 사람들이 함께 주님의 은혜를 함께 공유하는 거다 생각했어요 녹고나짐이 없더라고요 한 달 동안 골방 기도를 하려고 합니다 겁낼 필요 없어요 여기서 할 건데요 여러분 각자의 마음의 골방을 가지는 거죠 저를 보고 있지만은 저를 눈으로는 보지만은 여러분의 영혼은 주님을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을 제가 지금 언변이 좀 부족하고 말이 꼬이기도 하고 약간 표준어를 구사하는 데 좀 어려움이 있어요 지역성이 좀 있어서 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런 것에 괴이치 마시고 그 말소리보다는 내용에 주님의 어떠한 메시지가 지금 여러분의 영혼을 위해서 울려 퍼지는가 다른 사람이 어떤 리액션 반응을 하든지 관계없어요 여러분들은 지금 골방 속에 들어와서 주님과 나만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도 주님과 내가 지금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 부를 때에도 주님과 내가 소통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하게 진행이 되고 첫 시간이기 때문에 서론을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설교 끝난 다음에 10시 30분까지 기도할 때 25분까지 기도하겠죠 찬양이 있으니까 순서 내용 관계없습니다 여러분이 설교 끝나자마자 은혜 받은 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언어로 하든 방언으로 하든 따로 시간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자유롭게 방언기도 하다가 또 떠오르시면 떠오르는 기도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방언할 때에 자기의 방언의 내용을 알아듣는 은사를 가지신 분도 있겠지만 자기가 깨닫지 못해도 괜찮아요 방언기도 하면서 내 마음에 어떠한 또 간절함이 떠오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 내용과 마음속에 떠오른 내용과 방언의 기도의 내용이 안 맞죠 영의의 기도와 이거 안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아니거든요 방언으로는 내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외치고 또 내 마음속에서 이것은 내 입술로 내 언어로 내 말로 한국말로 기도해야 되겠다 싶으면 방언을 좀 멈추시고 기도하세요 기도하다가 또 갑자기 막 감동을 주시면 또 방언으로 막 기도하시고 너무 주제 딱딱딱 나누어서 할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자 이 시간은 한국말로 기도하고 이 시간은 방언을 기도하고 이 시간 찬양이고 이렇게 딱딱딱 나눠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통제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 모든 것을 내어드리자 이런 것입니다 4월 한 달 동안 골방 기도회를 통해서 여러분 각자가 여러분의 마음의 골방 나만 들어가 있어요 절대 그 골방 들어가실 때에 가족과 함께 들어가지 마세요 기도할 때에 예배 시간에 지금 또 오해할까 봐 걱정이 되지만은 여러분의 마음에 방을 하나 만들어놓고 여러분만 들어가 계세요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만 지금 들어가서 누가 뭐라고 하든 옆에서 떠들든 웃든 관계하지 말고 주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어떠한 감동을 주시는지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주 가늘고 약한 세미한 음성에도 귀를 기우신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또한 하나님의 세미한 감동 아주 극히 약하고 극히 가는 감동일지라도 그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 이런 뜻입니다 오늘 첫날이니까 설교가 조금 다른 때보다 길 수가 있으니까 양해 부탁합니다 설교 시간도 정해있지 않아요 감동되면 설교만 하다가 끝날 수도 있지만은 또 기도 안 한다고 말할까 봐 참 걱정입니다 사무엘상에서 진행되는 이 시기는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알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가난한 땅으로 이끌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출애급하여 홍해를 건너서 광야 40년을 지내고 요단강 건너 여리고성 무너뜨리고 아이성 무너뜨리고 가난한 땅을 정복하면서 결국 이 가난한 땅을 이스라엘 민족이 딱 정착해가는 그 시점이 사사시대잖아요 사우랑에 등장하기 전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끌어서 이스라엘 땅을 가난한 땅에 옮겨 주셨는데 하나님이 들어서 옮겨 주셨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 웃기는 거죠 한마디 한마디로 웃기는 시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요 내 고집대로만 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성경에는 자기의 소견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한마디로 말하면 내 고집대로 행한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이 세운 자들을 무시해버리고 내 생각에 내가 옳은 대로 판단하여 행하는 시대가 사사시대예요 그 시대에 엘가나 엘가나라는 사람이 등장하는데 에브라임 지역에 산다고 합니다 에브라임 지역에 에브라임 지역에 그러나 그는 레위지파입니다 역대상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6장 33절로 38제까지 보면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나오는데요 레위에 레위에게는 세 명의 아들이 있어요 잊어버려서 괜찮습니다 그 핫 게르손 무라리 이 세 지파가 결국은 성막을 지키는 성막을 관리하는 그 지파잖아요 동쪽 문에는 아론의 직계 지파들 레위지파 중에서 아론의 직계 지파들 그리고 하나씩 나눠서 북쪽 서쪽 남쪽을 게르손 무라리 그 핫 레위의 아들들이 지키잖아요 그중에 그 하자손이 바로 엘가나입니다 엘가나는 레위인이에요 성소를 섬겨야 되죠 그러나 이때에는 예루살렘에 성소가 있는 것이 아니라 실로라는 지역에 조그만 마을에 실로라는 마을에 성소가 있고 언역계만 있어요 성전이 아직 지어지기 전이기 때문에 그리고 제사장이 엘리에요 엘가나가 레위인이기 때문에 항상 이 성소에 와서 헌신하고 봉사해야 되는데 아직은 그 제도가 잡히지 않았고 헌신할 수 있는 길을 허락하지 않아요 제사장 엘리는 언역계가 있는 하나님의 집에서 항상 기도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하고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달라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그 엘리가 예배당 안에 있지 않냐고 바깥에 나와서 의자에 앉아 지나간 사람들 구경하고 있어요 물론 굉장히 늙었고 힘들죠 구절에 보니까 문설주 앞에 의자에 앉아서 있어요 그때의 먼 곳에서 에브라임 땅에서 이 신로까지 한나가 기도하러 온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한나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러나 어떠한 사람들은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어떤 사람에게 찾아가서 그걸 터놓고 괴로운 문제를 상담을 받고 괴로운 문제를 해결받으려고 사람을 만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물론 상담도 필요하죠 마음이 괴로울 때 내 괴로운 마음을 얘기해서 사람들이 공감하고 힘들었겠다 얼마나 괴로웠어 라고 인정해 주면 마음이 풀리죠 그 위안의 말을 힘들었겠다라는 말을 듣기 위해서 상담하는 거죠 나를 알아달라고 상담하는 거잖아요 내가 가진 이 괴로운 문제가 그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해결된다는 보장이 없고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도 알아요 알면서 상담하는 거예요 왜 터놓아서 나를 좀 알아달라는 것이거든요 상담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그렇거든요 상담에서 어떤 해결책을 딱 받아서 그 자리에 해결받기를 원하는 것보다는 나 괴로워요 나 지금 괴롭다니까 나 엄청나게 억울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마음이 아파요 이것을 터놓음으로써 알아달라는 것이거든요 그러나 사람들은 공감을 해줄 수 있지만 해결해줄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 마세요 괴로우면은 괴로울 때 술 마시자 이런 사람도 있어요 왜 잠깐 술 마시면 해롱해롱해서 의식 끊기면서 내가 왜 괴로운가를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깨면은 또 괴롭잖아요 아르니까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는 괴로울 때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또 하나님 앞에 통곡했어요 울 일이 있더라도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앞에서 울으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너무 괴로웠고 슬퍼서 울면은 위로해 주죠 다른 사람들이 뭔지 모르지만 한 사람이 울면 그냥 울잖아요 공감해 주니까 그러나 그 통곡하는 슬픔을 하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어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조금 비슷하게 불렀네요 다른 데보다 이거를요 치면서 여기 피가 나도록 쳤어요 이게 뚝살배기지 않으면 저는 매끈매끈하지만 기타 치시는 분들은 여기 뚝살배기 했잖아요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피가 날 정도로 아픈데도 피 끝이다가 피크가 몇 개가다 깨져나갈 정도로 왜냐하면 잘 못 치니까 세게만 쳤거든요 열한 명 놓고 붕이 하는 거죠 괴로울 때 그러나 내 마음이 편하지 않고 온 막 몰입을 해서 부르거든요 정말 괴로운 건 뭔지 아세요 못 보는 사람들이 크게 부르고 못 보는 사람들이 끝까지 열심히 부를 때 그게 괴로운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괴로울 때 막 부르니까 얼마나 괴롭겠어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아요 그 당시 시절 돌아봤을 때 후회하지 않아요 청년 때 정말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해서 비전을 갖고 어떠한 가정을 꾸리고 어떤 길로 나가야 했다는 생각을 할 때에 주님께 그냥 잡혀버렸다니까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자고 찬양했고 성도들한테 권고를 했고 그 세 명 있는 청년들한테 막 권고를 했거든요 같이 울고 같이 기도하고 막 그랬거든요 여러분 무엇 때문에 괴로운지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속에 정말 왜 괴로운가 그 이유가 정말 많잖아요 여러분 괴로울 때 누구한테 나오겠어요 우리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의 괴로운 것을 그대로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요 사람들은 울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울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은 왜 우는지 왜 괴로워하는지 왜 그 먼 거리에서 나와서 예배당에 와서 기도하는지 알고 계신다 이거예요 편하죠 집에서 들으면 편하죠 비대면으로 편하죠 유튜브로 편하죠 편한 곳에서 기도하면 안 들으시나요 들으시겠죠 들으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와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음이 괴로울 때 하나님께 기도했던 한나처럼 여러분이 마음이 괴로울 때 한나처럼 기도하시는 여러분에게를 간절히 추구합니다 어디서 기도하냐면 예배당이 아니고요 여러분의 마음의 골방 짐이 잘했지만 여러분 각각의 마음의 골방에 지금 들어가셔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기도할 때 횡설수술을 하지 마시고 앞뒤가 안 맞는 얘기를 그렇게 기도하면 안 됩니다 무엇을 기도하는지를 밝히세요 한나가 무엇을 기도했습니까 아들이 없기 때문에 아들을 주옵소서 아들을 주옵소서 짧잖아요 아들을 주옵소서 짧은 거를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거예요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이 기도 저 기도 먼 기도 먼 기도 합기도 무슨 기도 하는 것이 아니라 짧은 내용이지만 그 내용 하나를 정확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원하는 것은 바로 이거 하나입니다 라고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그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골방수에 기도하잖아요 정말 조그만 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잖아요 내가 소리를 내면 그 소리가 나한테 너무 크게 들리는 거예요 특히 산에 있는 기도구리에 들어가잖아요 그 좁은 데 들어가서 침 냄새 맡아가면서 기도하면 이게 세멘트 벽이거든요 소리가 튕겨 나와요 그럼 내게 막 꽉꽉치면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깜깜할 때는 아무 불도 없어요 촛불로 오면 위험해서 촛불을 못 키게 되어 있거든요 빛이 안 돌아요 들어가면 무섭죠 정말 마음이 약할 때 무섭더라고요 무서운데 주님의 소리가 조용한 중에 들려요 응답받는 거예요 마음의 골방에 들어가면 세상의 소리가 탁 차단돼요 여러분 기도할 때 가스불 안 끄고 왔네 생각 들면 골방 들어간 거 아니란 말이에요 그게 지금 안 들어간 거예요 살짝 들어가려다가 가스불 생각나면 안 되는 거예요 전화기 들고서는 여보 내 전화기 못 봤어? 전화하면서 자기 전화기 여기 있는데 어디냐고 물어본 사람이 있어요 냉장고에 오려면 거기서 소리 나죠 골방에 들어가면 잡다한 생각이 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이따가 기도할 때 한번 보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커피 포도를 껐던가 안 껐던가 생각이 나면 골방 들어간 거 아니라니까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기도할 때요 소리는 내는데 이 마음 속은 별 생각이 다 나요 오늘 눈물의 여왕이 어떻게 됐나 이런 거 쳐다보면 연습곡이 어떻게 됐나 그녀는 들켰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실제로 웃으면서 얘기했지만 그런 생각들이 많이 떠올라요 기도할 때요 왜요? 마귀가 집어넣거든요 너 하나님께 골방에 기도해? 어림없는 소리 이것도 한번 들어봐 주야! 연습곡 어떻게 했습니까? 주여 불러놓고 연습곡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 하나님께 왜요? 원수가 그 생각을 집어넣었기 때문에 우리의 실생활의 기도에서 느끼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골방 기도는 뭐냐 이곳에 있어도 다른 곳에 있어도 정말 온전하게 주님께 기도하는 내 모습을 내가 볼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거든요 조용히 소리를 크게 지른다고 기도를 잘하는 거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입술을 열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기도 잘하느냐 그것도 아니죠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도 중에서 한나의 기도를 보면 13절에 보니까 한나가 속으로 말함에 입술만 동하고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않냐는 기도를 했어요 장록에서는 묵도라고 많이 하죠 묵도 묵상 기도 묵상은 침묵 기도거든요 침묵 말하지 않고 입을 다물고 눈을 감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그래서 어떤 때는 잘 되지 않으면 10편의 1편 1천천천천이 짧으니까 여완은 나의 목자신이 10편 23편도 읽고 그 말씀을 읽은 다음에 딱 눈을 감고 입을 다물어버려 귀를 닫아버려 옆에서 자 대파 한단에 800원 1천원 하든지 관계없이 문을 귀를 딱 닫아버리고 가만히 있으면서 이 말씀을 읽었는데 이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려오는가를 기다려야죠 침묵하면서 기다려야죠 하나님이 응답을 주고 싶은데 계속 얘기해 너의 필요한 건 기도는 소통하는 거잖아요 주고받고 상달시키고 응답받고 하는 것이잖아요 내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감동을 받으시고 들으셨는가 응답을 주시는가를 그것을 영적으로 느낄 수 있는 타이밍이 필요하잖아요 우리는 그것을 잘 하지 않죠 막 준비한 기도 막 하고 시간대는 가버리죠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천사가 기동답을 가지고 왔어요 김지사가 열심히 기도하기 때문에 갖고 왔어요 와보니까 갔어 기동답을 가지고 왔는데 갔어 왜? 기동을 채웠기 때문에 간 거예요 응답 관계없어 충분하게 자기가 해소가 됐어요 기도시간에 열심히 기도했기 때문에 응어리진 것이 풀어졌어요 그것이 응답인 줄 그냥 가버린 겁니다 천사가 찾아 택배를 가져왔는데 사람이 없어 우리의 모습이 그렇다 이것입니다 응답받는 기도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응답을 주려고 하면 이미 세상일로 바빠서 없어져버려요 오래 기도 길게 기도하는 그런 뜻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자기의 마음을 준비해야 되거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은 마음의 무엇을 보세요? 중심을 보시거든요 그 마음의 중심을 통해서 어떤 때는 너는 내게 불을 지지라 활란 날에 나에게 불을 지지라 내가 너의 기도를 응답하리라 라는 말씀도 있지만은 나의 입술의 모든 말과 나의 마음의 묵상이 마음의 묵상 입을 다물고 깊이 생각하면서 마음속으로 들리는 이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신다는 거예요 한나의 기도를 엘리 제사장이 판단했습니다 너 기도하는 거 아니야 너의 지금 그 모습은 기도한 것이라 술취한 거야 라고 그렇게 지적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 사람이 보라고 하는 보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죠 여러분 옆에 사람이 내 기도하는 모습을 보라고 기도합니까 아니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여러분의 기도를 판단하시는 것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엘리 제사장이 너 술취한 거야 기도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한다고 해서 거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나는 마음이 슬픕니다 나는 지금 술취한 것이 아니라 포도주나 독주를 입에 대지도 않습니다 마음이 슬프고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나의 심정을 통한 것입니다 너무 괴로우니까 말을 끊을 수가 없어요 입을 열 수가 없어요 너무 가슴에 통증이 있어서 너무 괴로워서 입술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괴로운 지경에 빠졌기 때문에 입술은 열지만 말이 나오지 않는 일부러 말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말이 나오지 않을 정도의 괴로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가 이렇게 소리를 내지 않아도 내 중심이 무엇을 구하는지를 그 내 중심이 어떠한 상태인가를 충분히 아시기 때문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내 심정 마음속 깊은 것을 통해서 알고 계시고 나는 내 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내 기도를 드렸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래서 오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앞에서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하자입니다 소리를 내도 괜찮고요 때로는 호흡이 가쁘고 몸이 따라주냐면 입을 다물고 침묵기도 하듯이 딱 닫아버리고 마음속으로 깊이 집의 생각 세상 생각하지 마시고 자녀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입을 다물고 하나님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입을 다물고 계세요 속으로 하나님 내 심정 아시죠 하나님 내가 왜 괴로워서 왜 이 시간 기도하러 나왔는지 아시죠 입술을 열어도 좋고 입을 다물고 그 생각으로 하나님께 올리세요 말을 해도 괜찮고 입을 다물어도 괜찮은 거예요 내 심정을 하나님께 정직하게 통하자 이거예요 내 심정을 통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서 심정을 통하는 데 가로막는 것이 있거든요 그것을 해결해야 되겠죠 회개해야 됩니다 내 심정이 하나님께 올라가는 걸 막고 있는 것을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그동안 이 문제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내 심정이 올라가지 못하고 꽉 막혀 있었습니다 이제야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왜 내 기도가 하나님께 올라가지 않는지 그것을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걸 고백합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을 뉘우칩니다 회개합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그 모든 것이 거두어지게 도와주셔서 하나님 앞에 내 진정으로 내 심정이 통해 하나님 앞에 상달되게 도와주옵소서 그러기 정직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면 성령이 우리의 연약한 바를 도와주셔서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가 우리를 위하여 친히 하나님께 간과하신다고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성령의 감동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충만히 임하여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내 심정을 통하는 그러한 기도에 성공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여러분 이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마음에 골방을 지금 빨리 찾으시고 그 골방 속에 들어가던 문을 딱 닫아버리세요 제가 찬양하자고 할 때 그때까지 골방에서 나오지 마세요 크게 기도해도 괜찮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방원으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공적 기도 생각나시면 공적 기도도 하세요 순서 관계없습니다 감동을 주시는 대로 그렇게 오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각각의 심정을 통하는 기도에 성공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 주여 세 번을 부르고 간절히 각자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세 번 부르겠습니다 주여 오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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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